지난 시간에 불교는 연기설이다 충돌한 다름 아닌 연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세계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곳에는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초기경전에 부처님의 말씀에 보면 그와 같은 말씀이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일체의 유심조 이런 이야기는 대승불교에서 하고 초기경전에서는 그런 말이 없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일체의 유심조입니다 화음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약인 요교지 삼세일체불 은관법개성 일체의 유심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약인 요지 요지라는 것은 투철하게 철저하게 잘 아는 것을 요지라고 그러죠 완전하게 이해하려면 무엇을 삼세의 모든 부처님들이 삼세의 모든 부처님들이 깨달은 진리를 그것이 뭐냐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은관법개성 마땅히 법개 불교에서는 이 모든 것을 존재라고 부르지 않고 다르마라고 부릅니다 지난 시간에 다르마 이야기 했었죠 왜 다르마라고 부르냐면 이 다르마는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르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있다면 존재로서 있어야 되겠죠 세상에는 존재로 있는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조건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지 이걸 보고 연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연기한 것을 다르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다르마는 그 본성이 뭐냐 법성 이건 이제 다르마의 본성을 법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관법개성 이 모든 다르마들의 그 본성을 볼 때 일체 유심조다 이게 다 우리 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다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화음경의 이야기가 사실은 초기경전의 말씀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는 십이입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브라만교에서는 일체는 브라만이다 그랬죠 적지설자들은 일체는 사대다 이렇게 말했겠죠 모든 것들은 사대로 만들어졌다 모든 것들은 브라만에서만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때 누가 와서 부처님은 당신은 무엇이 일체라고 주장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일체는 십이입처라고 말한다 이랬어요 십이입처가 뭐예요 바로 보고 보면 보고 보이는 놈 있죠 우리가 볼 때 보이고 들을 때 들리는 것들이 지금 우리 중생들이 말하는 세계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한 것들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있다고 하는 걸 한번 뭘 있다고 하죠 눈에 보이면 있다고 하죠 귀에 들리면 있다고 그러죠 냄새 나면 있다고 그러죠 만져보면 만져보고 뭐가 만져지면 있다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생각해가지고 무엇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이제 그거 빼놓고 있는 거 한번 찾아 봅시다 보이지도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 맛도 없어 만져지지도 않아 냄새도 안 나 생각도 안 돼 그럼 뭐예요 그게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있다는 건 뭐 브라만 브라만도 우리가 생각해 내는 거야 브라만이 어디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브라만이 있다고 생각해 본 거지 그건 그래놓고 있다고 말하는 것들이지 여호와 하나님 그것도 우리가 다 생각해 놓은 말들이지 그걸 떠나서 뭐가 있어요 그럼 여호와를 이야기할 때 여호와는 인간의 모습을 지니고 인간의 모습을 지녔다는 그 현상은 우리가 인간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모양을 갖고 하나님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 모양으로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사실 부처님 말씀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들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눈 있는 자는 와서 보고 귀 있는 자는 와서 들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부처님은 우리에게 신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바로 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헛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못 보고 있을 뿐이니까 내 말을 듣고 보면 제대로 보고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 다른 세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가 제대로 보이는 거죠 우리는 지금 헛것 보고 산다니까 아시겠어요? 지금 헛것인 줄 알면 헛것을 안 보려고 하거든 내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정신병원을 간 적이 있어요 오늘 갑자기 아버지가 사람들이 너보고 미쳤다 가니까 병원을 가자고 그러더라고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내가 미쳤나? 그런데 내가 내가 미친 줄을 내가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나보고 미쳤다 가는데 나는 내가 미쳤다는 생각이 안 나는데 다른 사람이 미쳤다는 말을 하니까 나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냐하면 아 지금 이렇게 보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 건가? 나는 지금까지 이게 미쳐서 본 걸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혼란이 오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안 미친 줄 알았더니 내가 미쳤다고 사람들이 한다면 나는 그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걸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가 이제 더 급해지더라고 내가 빨리 병원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 이제 병원을 갔어요 가서 이제 의사가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뭐 사람들이 옆에서 해놓으면 미쳤다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알았다 그러고 이제 의사가 나와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데 뭐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 사람이 이제 또 불교에 대해서 상당히 뭘 알아요 그래가지고 뭐 선에 대해서도 알고 나는 이제 이미 뭐 절에 가서 화두도 들고 참선도 해보고 뭐 이런 거 해본 터라 뭐 이야기하니까 의사하고 제법 이야기가 되더라고 그런데 벌써 내가 미쳤나? 하고 반성하면 안 미쳤대 지금 부처님이 보면 우리가 미쳐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미쳤다고 하는데 안 미쳤다고 하니까 더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아시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불교 공부는 아 내가 미쳤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제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는 것이지 그 미친 줄은 모르고 앉아서 부처님 말씀을 지가 알아들었다고 해버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렇듯이 그래서 이제 아무튼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도된 생각 잘못된 생각을 잡아주려고 했고 이게 이제 연기법이에요 연기법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무엇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은 이렇게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고 그런 조건이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 사실은 우리의 생명현상 살아있다는 것이 곧 세계를 이야기해요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생물들이 있죠 각각이 다른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개는 우리와는 다른 세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는 후각이 보니까 우리보다 후각 신경이 40배가 많다나 그러니까 코가 40배로 더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딱 앉아있으면 여러분들 냄새 다 알아 여러분들은 뭐 다른 사람 냄새 안 나죠 왜 여기 냄새 엄청나지 사람마다 각기 다른 체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는 여기 있으면은 뭐 암흑의 씨는 이런 냄새 저 사람은 저는 저런 냄새 다 알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아마 저녁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주인인지 아닌지 알아볼 걸 개가 뭘로 알겠어요 우리는 시각이 그러니까 이 인간의 뇌에서 가장 많은 신경이 가 있는 데가 시각의 눈이래요 근데 개나 돼지는 코로 많이 가 있어 코는 또 돼지는 개보다 몇십 배가 더 냄새를 잘 맡는대요 그러니까 개코는 돼지코에 가면 코도 아니야 여러분들이 돼지가 갈 때 막 땅에다가 코를 비비고 다니죠 그건 냄새로 가니까 그래요 냄새로 돼지는 굉장한 근실에 그러니까 거의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잘 가죠 근데 갈 때 반드시 코를 땅에다 대고 가야 돼 쳐들어버리면 길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지 냄새가 어디 있는지를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는 세계는 인간은 인간의 세계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 재주를 피워봤자 인간은 인간계를 떠날 수가 없어 부처님은 그걸 아니까 인간계를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아 인간은 인간계에 있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게 이제 천안이 열리는 거야 온 세상이 눈에 보이죠 이런 걸 천안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식이 다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다르면 세계가 달라지겠죠 여기에 지금 우리가 50명이 같이 앉아 있어도 사실은 세계는 50개가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지금 내 이야기가 좋아가지고 굉장히 기쁜 사람도 있어 극락에 앉아 있는 거지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하고 틀리니까 계속 이상한 거야 내가 이 강의를 계속 드려야 돼 왜 이 교수는 저런 소리 하고 있어 아 그러고 있으면 지금 뭐가 되겠어 이 자리가 굉장히 불편하겠죠 지옥에 앉아 있는 거야 지옥에 같은 세상에 안 살아요 이게 연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에 대해서 무엇을 누가 만들었냐가 아니라 세계에 그러면 아 내가 보고 있는 게 이게 세계예요 이 세계는 내 눈으로 보이는 세계고 내 귀에 들리는 세계고 내 몸으로 느껴지는 세계지 다른 게 아니죠 그 자리를 정확하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 세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야 되겠어 그렇죠 내가 볼려놓은 세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계가 어떻게 보이냐면 여러분들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세계가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으면 다 좋아 보이잖아 기분이 나쁘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세계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바깥에 미운 놈이 있다는 것은 바깥에 그 놈이 미운 거예요 내가 지금 그 놈을 밉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미께 봐놓고는 미운 놈을 없애려고 한다니까 미운 놈을 없애는 방법은 밖에 있는 미운 놈을 죽이는 게 아니라 지 안에서 미운 마음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이 자비에 충만해 버리면 세상이 뭐가 되겠어 그러면 극락이 돼요 그러니까 극락 세계에 가면 관세음보살이 계신다니까 그 관세음보살이 누구요 나예요 내가 관세음보살과 같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내가 아미타부를 보좌하고 있는 관세음이 되는 거예요 불교는 그렇게 공부하는 거지 그걸 알게 되면 이게 일치유심조 아니여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떻게 형성되냐 우리의 삶에 의해서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마음이 마음대로 막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현재 마음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의해서 형성됐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착하게 잘 살아왔다면 착한 마음이 형성돼 있을 것이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했다면 지금도 틈만 나면 거짓말을 생각이 올라오고 뭐만 보면 남은 거 있어도 집어갈 생각만 하지 도둑놈이 뭐 다른 게 도둑놈이 아니야 도둑질 하다 보니까 도둑놈 되고 거짓말 하다 보니까 거짓말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업보예요 업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업에 의해서 그 결과로 지금 현재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연기한다 이 말이지 연기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업보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불교 용어들이 전부 지금 근본 의미를 막 상실해가지고 연기하고 업보가 다른 말인 줄 알아 근데 사실은 연이 뭐이냐면 업을 짓는 것을 연이라고 그래 나하고 좋은 인연을 맺읍시다 뭐예요 좋은 관계를 맺자 뭘로 행동으로 업이야 좋은 업을 맺으면 결과가 나타나죠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기라고 그래 그러니까 연기는 업보 말만 바꿔놔지 똑같은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니까 이제 밖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내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겠죠 그래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세계와 나를 지금 만드는 것은 누구예요 그래요 그게 나야 근데 그 속에 나라는 놈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나는 뭐이냐 삶이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면 나는 누구예요 거짓말장애이지 내가 도둑질하면 나는 도둑놈이지 그럼 내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면 내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도둑놈 세상이고 거짓말하는 놈들 세상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불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불교는 업설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이 나는 업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업이 바로 중생을 낳는 거야 업에 의해서 중생이 형성되고 말하자면 업이 우리의 삶의 삶이 곧 우리의 모든 것이다 불교는 그러니까 삶의 올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잘생겼냐 못생겼냐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얼굴 잘생긴 거 하고 인생 잘 사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부처님께서는 이제 중화함경의 도경이라는 데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거기 여러분들의 교재 81쪽입니다 어떤 사문과 범지는 일체는 모두 숙명의 조작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또 어떤 사문과 범지는 존우의 조작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또 어떤 사문과 범지는 인도 없고 연도 없다고 주장한다 만약 구하갔다면 그들은 숙명이나 존우의 조작에 의해 또는 아무 이유도 없이 살생과 같은 악행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숙작인이나 존우작인 등에 의지하면 거기에는 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을 수 없고 노력도 있을 수 없으며 이 행위는 해야 하고 이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당위성도 있을 수 없게 된다 이게 소위 3종 외도에 대한 비판인데 이 세상에는 불교가 아닌 다른 사상이나 종교를 불교에서는 외도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바른 길을 못 가고 있죠 중도에서 벗어난 길을 가면 다 외도예요 그런데 이 외도 중에 세 가지가 있어 첫째는 뭐였냐면 숙명 말하자면 내가 전생의 업보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전부 숙명론자인데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전생에 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많은 업이 쌓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진실로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 하고 딱 끊어내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순간 그리고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혜로서 그것을 통찰해 버리는 순간 업장은 소멸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천수경을 보게 되면 백겁적집죄 일념 돈탕진 여화분고초 멸진무유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참회진은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진실로 내가 지은 죄가 있구나 이건 잘못이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제는 그것을 내가 더 이상 이러한 짓을 하지 않고 살리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켜서 여러분들이 참회하게 되면 백겁적집죄가 일념의 돈탕진한다고 할 때 그 일념이 바로 참회하는 마음이고 각성하는 마음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 공부를 하다가 이런 자리 중도를 정확하게 깨닫고 보아야만 참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회라는 것도 뭐 잘못해서 반성하고 그런 것 가지고는 참회라고 하지도 않아 진정한 참회는 무아와 공에 대한 채득이고 중도를 바로 보고 연기를 바로 보는 자리에서 모든 참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그러니까 반야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반야 그래서 반야가 중요한 거예요 지혜가 그러면 일념 그 생각이 일어난 자리에서 과거의 모든 업장은 돈탕진이야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여와 분고초 말하자면 마른 풀잎에다가 불을 붙이면 확 타버리지요 비유하자면 빨리 깨닫고 빠른 삶으로 돌아가야지 그러니까 99명을 죽인 안 굴리 말라도 부처님 앞에 와서 그 자리를 턱 깨자는 순간 아라한이 되잖아 이게 숙명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가 업보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업보가 숙명을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아니라고 부처님은 지금 숙명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행동이 과거 때문에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지하기 때문에 지금도 옛날 하던지 반복하고 앉아있는 거지 이 순간 깨달아서 이제 그렇게 안 살 거야 나는 나 이제 인생 새롭게 살 거야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이게 숙명론을 여러분들은 말하자면 전생 이야기를 가지고 전생의 업장이 있어갖고 어쩔 거예요 그러면 전생의 업장으로 계속 간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거야 업장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이제 포기하고 살아야 되잖아 이제 그죠?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 못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불교는 주인된 삶을 깨닫는 것인데 아까 그랬죠? 세상을 누가 만든다고? 내가 만들잖아 내 세상 내가 주인인데 왜 무슨 놈의 업장이 와서 나를 성가시켜야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삶과 범죄는 전후 조작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조물주가 우리를 보고 계신다 기도하고 거기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하나님 뜻대로 살자 조물주 뜻대로 살자 이게 말이 되냐는 이야기야 요즘 이제 과학은 무인무연론이잖아 과학자들은 뭐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질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학자들이 물질은 질서가 있다고 생각하죠 물질들은 법칙에서 움직이는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모르죠 알아서 사세요 그냥 그러니까 과학 공부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아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는 전부 학교에 다니면 과학 가르치고 뭐 가르치는데 어떻게 살까요? 문제는 안 가르쳐줘 철학도 그런 문제를 다루질 않아요 내가 이제 철학과로 지망해가지고 갔더니 나는 면접을 보는데 교수가 무엇 때문에 철학과를 지원했냐 그러더라고 나는 내 생각대로 글쎄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까 내 삶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내가 철학과에 왔습니다 철학은 그런 누구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 차양철학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철학이 그걸 안 하면 무엇이 그걸 하지?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것은 존재론, 인식론 해가지고 이론 해가지고 칸트는 이랬다 뭐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래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학문이라는 세계고 학교라는 곳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 학교가 이제 바뀌어야 돼요 제일 시급한 문제가 교육 문제의 기도예요 왜 교육이 잘못되었냐 기본적인 생각을 잘못하고 지금 세상을 보니까 정견이 아니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류는 지금까지 뭘 한 것 같아도 정견이 없었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어찌 보면 좋아지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는 먹고 살기 좋아졌다고 하지만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정견의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정견의 문제에서 본다면 내세가 있냐 없니 영혼과 육체가 간이 다르니 이런 모든 문제들은 쓸데없는 낭설이고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연기법을 알아야 된다 연기가 중도다 이런 이야기가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중도에 보면 고락중도, 단상중도, 이리중도, 유무중도 이런 여러 가지 중도설이 있는데 결국은 부처님이 이런 중도를 이야기하시면서 왜 우리는 단견과 상견을 취해서는 안 되는가 그건 나라는 놈이 있으니까 내가 죽으면 그만이냐 아니면 죽고는 안 돼도 다음 세상 가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연기와 무화를 정확하게 보고 있다면 오고 갈 놈이 있어요 없어요 오고 갈 놈이 없는데 무슨 생사가 있겠어요 일체가 모두 다 실체가 없어서 서로 의존해서만 있는 것인데 무엇이 같고 틀리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있다 없다 같다 틀리다 단견이다 상견이다 하는 모든 모순 대립은 우리들의 무지에서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로 세상을 이해하다 보니까 말이라는 것은 그 본질이 모순이에요 이거하고 이것은 컵이고 이건 잔이죠 그렇죠 받침대죠 컵하고 받침인데 컵하고 받침은 같아요 틀려요 그렇지 컵은 이거는 컵이고 말 자체가 컵이다 받침이는 말이 틀리니까 그런데 우리가 컵 보고 받침이다 하고 받침이고 컵이다 하면 저건 논리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다 컵이나 잔이라는 말을 안 붙이고 그냥 보고 있으면 똑같은 유리지 않아 같다 틀려 지금 우리가 언어를 여기다가 가지고 선을 그어놓으면 모순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 같다 틀리다는 건 전부 말이 있는 자리에서 벌어지는 것이지 실제로 연기하고 있는 실상의 세계에서 보면 말이 그 자리는 없는 자리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말을 했지만 말로써 말 없는 자리를 가르치려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이라는 비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은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인데 왜 달은 안 보고 손가락을 보느냐 전부 부처님 말씀만 보고 있지 부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못 본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그 비유는 이야기하면서도 그 내용이 뭐인지도 몰라 그럴 듯 하니까 그런다고 말만 하고 다니지 이게 바로 말로 말 없는 자리를 가는 거예요 이게 중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언어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벗어나서 실상을 바로 보는 게 연기의 실상을 바로 보기 위해서 중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부들을 앞으로 우리 불교 공부하는 게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중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러한 중도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진리를 인식한다거나 참된 것을 보는 인식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이러한 중도와 연기를 올바로 깨달아가는 길은 과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살피는 인식론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다음 시간부터는 공부를 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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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